자 지금부터 SBI 인베스트먼트 네 인베스트먼트 네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야놀자 네 투자 이력이 존재하는 투자 회사고요 지금 야놀자가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멘텀에 대한 수의주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대박이 터지는 거겠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현재 85억 정도로 알려지면서 건실한 투자 회사로서 현재 영업이익 자체로만 보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일단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이슈적인 측면이 현재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에 사야 돼요 지금 사도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에 확실하게 이번 시간 영상 안에서 모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시원하게 바로 갑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하락 추세선이 점차적으로 어때요 기울기 각도가 줄어들고 있죠 상승과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의미고요 현재 기존의 저점이었던 400원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저점이 올랐습니다 다우이론상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상승 파동이 어때요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추세상 하락 추세가 점점 잦아되면서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 보통 이러한 것을 세력들의 박그릇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추세가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V자 반동이 아니라 어때요 매물들을 다 충분히 소화하고 개미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 조정을 통한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리는 이 패턴은 어때요 전형적인 추세 전환에 상승 시그널의 초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졌죠 천원 구간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고 눌림시 매수 타점으로서 어때요 박스권 상단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면 천원 구간부터 어때요 95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짧게 잡아야 됩니다 890원 900원 깨지고 890원이 된다면 미리 손절가 잡아 두시고요 굉장히 짧죠 목표가가 중요합니다 1차 저항 구간이 대략적으로 얼마 있다 1400원 구간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요? 아니요 반절만 팔면 됩니다 내가 1000주 있다면 500주 파는 겁니다 수익 확보해 두시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만약에 눌림이 살짝 나왔다가 올라간다면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음 매물대가 2100원 정도에 있어요 우리는 미리 안전빵으로 2000원에 전략 매도한다 좀 더 올라가는 거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슬아슬하게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구만 1400과 2000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인베스트먼트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대응가격 전략들 모두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 메모해 두셨다가 진짜 한 주라도 사서 직접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냐 안 사냐 매매하냐 안 하냐 눈으로만 보냐 편의가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실 게 뭐냐 검증해 주셔야죠 수익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제 말대로 했는데 난다면 어때요? 제 채널 보지 말라고 해도 구독 누르실 거고 좋아요 눌러주실 거고 영상만 떴다 하면은 클릭하실 거라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정말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때요? 당일 급등주 추천을 하는 프로그램 앱을 통해서 출시를 했고요 주식닥터 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그 다음에 강력한 기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 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만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씩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상승 확률과 차후의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먼저 급등주 포착 기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상승 에너지와 그 다음 현재가 포착가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전체적 포착 종목을 다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산술값이겠죠 이 10일 안에 누적 수익률 1360%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봐도 210%가 나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모아보기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PC 버전 메인 화면이 뜨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그다음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모아놓기 버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상승 에너지 바가 있기 때문에 차후 다음 수급에 대한 상승 에너지 부분을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착된 이후에 얼만큼 올랐는지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 어떤 불기둥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에 불기둥 종목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모닝파워 같은 경우는 시초에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이렇게 수급대장이라고 뜨면서 나오는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그다음에 돌격대장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개별주로서 강한 상승 동력을 바로 보여줄 때 돌격대장이라는 타이틀 전략명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세력 차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급등주에 대한 포착과 함께 해당 포착된 종목에 대한 주요 매수와 매도 시그널 차트를 통해서 주요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와 함께 주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같이 포함함으로써 따로 차트를 켜지 않고서도 핵심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나 그다음에 간단한 종목 분석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과 함께 섹터 분석 그다음에 주요 수급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종목 분석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매우 매우 매매할 때 좋은 그런 툴이 되겠죠 자 이제요 PC 버전 받으실 분 네 지금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네 주식닥터로 검색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PC 버전을 받으실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드리면은요 채널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번호 오픈했습니다 010-5929-7823번 네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제가 PC 버전 설치 버전에 대한 파일과 함께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의 혜택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번호 5929-7823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